Let's go! Open up! Open up to our BBS!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꼭 굳게 다쳤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열린 마음 가운데에 고금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생 기억될 그런 B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다쳤던 마음을 BBS를 통해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고금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BBS에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실 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BBS는 성교지입니다 꼭 BBS로 신청해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신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사인업 해주세요 So I remember this Open the door BBS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